센스 있네. 재료 다 사다가. 감자는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이게? 네, 네. 아, 무거워. 고생했네. 샌드위치. 어머. 잘한다. 요리를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혜진 씨가. 예쁘다. 우와, 파는 것 같아. 잘하네. 만들어 왔어? 대박. 좋겠네. 선생님이 밥 안 먹었지? 뭐 먹었어? 배고파요. 다행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궁금해했었어. 진짜 궁금해서. 소개시켜줄게. 이름은 변혜진. 변혜진이고 나이는. 나이까지. 선생님이랑 동갑인 것 같아. 진짜요? 91년생이세요? 아니, 2년생. 92년생. 90년생. 어? 어? 몇 년생이야? 90년생이죠? 아닌가? 저기요. 90년생. 저기요. 더 어렸으면 좋겠다. 아, 91년생. 아, 욕심이 많으신데. 맞네, 맞네. 나이 잘 몰라. 무조건 90년대생이야. 하여간 90년대생이래. 아, 막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조금 서운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거 같아요. 나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실수하고 버벅댄 거에서 약간.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걸 설명을 해줘야 더. 어? 나에 대한 사랑을 어필이 되는구나. 그건 좀 마이너스였어.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또 40이잖아요, 나이가. 그러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내가 40대라서 기억이 잘 안 나. 먹자, 먹자. 일부러 좀 같이 먹으라고 많이 넉넉하게 싸운 것 같아, 혜진 씨가. 일부러. 몇 시에 일어나서 사신 거예요? 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어. 아, 진짜요? 오늘 6시 반? 아, 진짜 이거 언제 썼대? 여기. 이거. 약간 나는 자다 오겠구나. 나만의 집 나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잠이 안 오더라고. 먹었을까? 안 먹었지? 우리 안 먹었고 안 먹었지? 밥 먹었어? 아니면 안 먹었지. 나는 안 먹었거든. 나도 완전 공복이야. 오늘이 좀 소음이 많아요. 그치? 그러면 끼니 챙겨줄 시간이 없으시니까. 맞아요, 꼬이. 그래서 진짜 이거 완전 타이밍이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됐다, 너무 감사해요. 잘됐네요. 빨리 먹어. 오, 좋네, 분위기. 같이 먹자.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언제 먹어봐요, 오늘? 응? 아침에? 응. 너무 맛있어요. 진짜 빈망원님. 어우, 너무 다행이다. 또 저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직원들까지 그러면 기분 사실 좋긴 좋죠. 예쁘죠? å. sovereignty, 응원해요.